정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sort라고 하는데요. sort, 정렬, sort, sort도 같이 알고 가시고요. sort, sort, 정렬이라는 건 뭐냐면 목록의 데이터를 중요한 건 특정 필드의 크기 순서에 따라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기능, 재배열 위치를 다시 바꾸는 거죠. 특정 필드의 크기 순서에 따라서 그게 바로 정렬이고,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대소문자는 뭐예요? 영문에 해당되는 거죠. 영문의 경우에는 당연히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단, 옵션에 가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옵션, 우리가 옵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OPTION, 옵션이라는 게 무슨 뜻이 있어요?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옵션에 가서 선택을 해줘야 된다. 대소문자 구분하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당연히 영문인 경우는 당연히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표 안에서 다른 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한 열 내에서만 정렬하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선택한 열에서만 정렬하도록 할 수 있다. 그 기능이 지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렬 기준으로 조건부 서식 아이콘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선택했을 때는 기본 정렬 순서는 위에 표시예요. 이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 조건부 서식 아이콘, 정렬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 기본 정렬 순서는 위에 표시다라는 거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센텐스니까,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하는 내용은 이건데요. 우리가 숫자라든가 기호문자, 기호문자를 특수문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 소문자, 대문자, 한글, 빈셀, 빈셀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셀을 뜻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여러 데이터가 섞여 있을 때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오름차순이라는 건 올라가는 순서잖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1, 2, 3, 4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제일 먼저 나오고, 어떤 게 제일 뒤에 나오느냐, 그 순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단,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옵션에서 설정했을 때 당연한 얘기죠.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숫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숫자가. 숫자, 그 다음에 기호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 숫자의 숫, 그 다음에 기호문자의 기, 숫기 이렇게. 그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름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숫자도 작은 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대소문자도 작은 소문자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안 혼돈돼요. 소대, 그 다음에 한글, 맨 마지막이 빈셀입니다. 그래서 숫기, 소, 대, 한, 숫기, 소대, 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빈셀, 빌, 빈. 그래서 숫기, 소대, 한, 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숫기,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온다라는 거. 숫기, 소대, 한, 빈. 그리고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빈셀은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항상 마지막이에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빈셀 마지막 원래 그냥 다 마지막이고, 오름차순의 반대.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글, 한글. 그 다음에 대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그렇죠. 그 다음에 기호, 그리고 숫자, 빈셀은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항상 마지막.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하려면 암기해 두시면 나머지 거. 내림차순은 반대로 가면 되니까 빈셀 빼고. 마찬가지로 얘도 대소문자 구분하도록 설정했을 때 당연한 얘기고. 또 하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빈셀, 공백. 빈셀, 공백은 정렬순서와 관계없이 무슨 소리예요? 정렬순서와 관계없다는 얘기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어떻다? 그렇죠. 항상, 항상 가장 마지막으로 정렬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공부를 했으면, 정렬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빈셀, 공백이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항상 마지막에 정렬된다는 걸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렬 먼저. 우리가 데이터 탭에 오게 되면 정렬 및 필터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렬 이 부분이에요. 정렬을 클릭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정렬을 하고자 하는 이 범위의 한 셀을 클릭을 하고 정렬을 눌렀어요. 그럼 이렇게 정렬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범위가 아닌 곳을 선택하고 정렬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한 범위에 이 작업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범위에서 셀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시도하십시오라고 친절하게 또 이렇게 알려줘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확인.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고 정렬을 누리겠습니다. 정렬 대화 상자가 열렸죠? 그 다음은 이제 조심하신 게 뭐냐면, 지금 이 예제는 성명, 부서명, 고가점수, 얘는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타이틀, 그죠? 제목이라 그러잖아요. 이 필드들은 정렬을 할 때 이 데이터하고 함께 정렬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되잖아요. 같이 정렬되면 안 되죠. 얘는 데이터가 아니니까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바로 여기예요. 내 데이터에, 여기가 이제 이게 내 데이터예요. 머리글 표시. 머리글 표시. 지금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제외입니다. 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얘를 제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돼요. 만약에 얘를 체크를 해제하면 얘도 같이 데이터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제 같은 경우, 제목이 있는 경우 머리글 표시 선택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살펴본 옵션. 정렬 옵션에 대소문자 구분이 있어요. 대소문자 구분하고자 할 때는 얘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설정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렬의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 일반적으로 위쪽에서 아래쪽.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렬.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도 지원이 돼요.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렇게 흔한 정렬 스타일은 아니지만 왼쪽에서 오른쪽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위쪽에서 아래쪽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어디 가서 한다? 정렬 옵션에서 됐네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중요한 거는 정렬 기준을 우리가 성명, 부서명, 고가 점수, 성명으로 하겠습니다. 성명, 그 다음에 셀 값이 있고 셀의 색, 글꼴 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 아까 조건부 서식 아이콘 선택하면 위의 표시. 기본적으로 위의 표시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해봤냐 안 해봤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조건부 서식 아이콘일 경우 기본은 위의 표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셀 값, 셀의 색, 글꼴 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셀의 값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정렬은 오름차순 올라가는 거, 내림차순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 이 순서고, 내림차순 그 반대고,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름차순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 이규리, 차은서, 홍길동 이 순서대로 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정렬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갈까요? 이번에는 점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가점수, 셀 값이고, 내림차순으로 한 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점수가 내려오는 순서죠? 확인, 내려오는 순서니까 90, 89, 69, 50. 이게 바로 정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부서명만 선택을 하고 정렬을 누리겠습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선택 영역을, 선택한 영역을 확장할 거냐, 아니면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을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보여줘요. 이게 바로 정렬, 경고, 대화 상자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특수문자, 기호문자, 대문자, 소문자, 한글, 그 다음에 핀셀, 공백, 그 다음에 숫자예요. 이 데이터를 지금 여기다가 이제 복사를 해놨어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정렬.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 영역 확장할 거냐, 우리는 이제 이 부분만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 그 다음에 정렬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해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도 같이 정렬할 거니까. 그리고 기준은 C열이고 셀 값이고,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옵션에서 뭘 해줘야 돼요? 대소문자 구분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확인.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아까 오름차순 정렬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다? 그렇죠. 숫자, 숫기, 숫자, 기호, 그 다음에 소대한, 그 다음에 핀셀, 공백. 이게 오름차순이고, 반대로 이제 내림차순 가겠습니다. 내림차순, 마찬가지로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 이번에 열 뒤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설정하면 안 돼요. 얘도 같이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옵션, 대소문자 구분 확인했고, 위에서 아래쪽 확인, 그 다음에 내림차순 확인, 어떻게 돼요? 공백은 맨 마지막, 항상, 그래 놓고 반대. 한글,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기호문자, 숫자. 이거예요, 바로. 이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우리 내용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 논리값에 펠스가 있고, 추루가 있거든요. 거짓 참인데, 이거를 정렬을 했을 때 어떤 게 먼저 나오냐, 그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 정렬 왼쪽에 보면, 간단하게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기역에서 히읗, 얘는 올라가는 순서고, 오름차순. 기역에서 히읗, 뭐예요? 내림차순이잖아요. 내림차순 했을 때, 내림차순 했을 때, 추루가 먼저 나오고, 오름차순 했을 때는 펠스가 먼저 나와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오름차순 했을 때 펠스가 먼저 나온다. 거짓이 먼저 나온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뭐냐면, 영 숫자 정렬이라 그래서, 영 숫자라는 게 뭐냐면, 영어, 그 다음에 숫자가 섞여 있는 건데, 이 영 숫자 텍스트는 시험 문제에 나온 센텐스 그대로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A의 원이죠. 영어하고 숫자가 섞여 있으니까, 영 숫자, A의 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A1, 0, A1, 0, 0, 이런 식으로 A1, 0, 0, 0, A1, 0, 0, 0.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정렬이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가? 영 숫자 텍스트는. 그 다음에 A1, 0, 1, A1, 0. 여기서 0이 끝나고 1이 왔어요. 그럼 얘가 뒤에 온다는 얘기에요. 그래놓고 또 여기서 A1, 1, 0, 그 다음에 A1, 0, 마찬가지로 이제 A1, 0, 패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같은 가족들이. 그래놓고 또 A1, 1, 1, 1, 그 다음에 A1, 1, 1, 0, 이렇게 해요. 바로 그겁니다. 오름차순 정렬을 했을 때,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센텐스 그대로에요. A1이 나오고, A1, 0, 그 다음에 A1, 0, 1, 그 다음에 A1, 1, 1.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여드리려고 좀 자세하게 데이터를 넣어드린 케이스다라는 거죠.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할 때 이동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숨겼어요. 숨겨진 열, 숨겨진 행이 있을 때 숨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렬했을 때 홀라당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렬할 때 같이 이동되지 않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그래서 숨겨진 열이나 행을 갖다가 표시해 주십시오라고 추천을 해줘요. 엑셀에서. 그래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행이나 열이 있을 때는 표시한 다음에 정렬을 하라,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거는 왜? 정렬시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숨겨진 열이나 행, 정렬할 때 같이 움직인다라고 뻥을 친다라는 거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정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기준, 가려열고 위에서 아래로 정렬된다. 위에서 아래라는 거는 뭐예요? 행단위. 여기서는 행기준, 가려열고 위에서 아래로 했기 때문에 행단위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행단위는 또 뭐예요? 레코드잖아요. 레코드 개념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레코드 단위로 움직인다. 행단위, 레코드, 행단위로 움직인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때 정렬 기준은 뭐예요? 이때 정렬 기준은 열이에요. 정렬의 기준은 열입니다. 그럼 열은 또 뭐예요? 필드잖아요, 필드. 이거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열을 기준으로, 그게 정렬 기준이고, 정렬 기준이 열일 때, 필드일 때 움직이는 단위는 행단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인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영 숫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오름차순을 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 예를 들어서, a1, 그 다음에 a1, 0 이렇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a1,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a1, 1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개념으로 정렬이 된다. 시험 문제, 이 센텐스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글꼴색이라든가 셀의 색, 조건부서식 아이콘 같은 경우는 기본 정렬 순서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정렬 작업에 대해서 원하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정의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표에 병합된 셀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정렬 작업을 수행하려면 셀의 크기가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결론적으로 병합된 셀이 있을 때는 정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벌어석에 넣어두시면 돼요. 행을 기준으로 정렬하려면 정렬대화 상자의 옵션에서 정렬 옵션의 방향을 위쪽에서 아래쪽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위쪽에서 아래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움직이는 방향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행 단위로 정렬이 이루어지는데 행 단위로 정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행 단위 이미 살펴본 대로 뭐예요? 레코드 개념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레코드 개념. 행 단위 또는 행 기준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아래쪽 정렬의 기준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 정렬의 기준은 뭐예요? 방금 전에 배운 대로 열입니다. 열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필드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을 때 움직이는 기준 단위는 행 단위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오답으로 낸 건 뭐냐면 정렬할 때의 기준이 열이 아니고 행 행일 때 이때는요. 위쪽에서 아래쪽이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렬의 기준이 행일 때 이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선택해야 돼요. 옵션에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사용자가 설정하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만 검색 추출 해내는 기능을 갖다가 필터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필터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 있어요. 걸러주다 여과시키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엑셀에서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만 검색 추출해 내는 기능 그걸 필터라고 해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자동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이 자동 필터는 언제 사용하냐면 단순한 조건으로 검색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자동 필터예요. 그리고 이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바로가기 키가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CTRL, 컨트롤 플러스 그 다음에 Shift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무슨 키를 누르냐면요. 우리가 필터에서 F I L T E R 필터잖아요. 근데 제가 왜 L을 대문자로 썼냐면요. 눈치 채셨죠. 자동 필터의 바로가기 키가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L 이에요. 요렇게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동 필터의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L CSL 필터의 요 L L자를 딴거예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자우지간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단순한 조건을 검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고고 필터는 언제 사용하느냐 보다 복잡한 조건으로 검색하고자 할 때 그리고 검색 결과를 다른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할 때 고고 필터를 사용을 해요. 고차이점이고 또 나옵니다. 고고 필터는 필터링한 결과를 원하는 위치에 별대표로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런 것들이 시험지에서 맞다 틀리라로 언급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필터는 자동 필터 고고 필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동 필터는 단순한 조건 검색 고고 필터는 보다 복잡한 조건으로 검색 그 다음에 필터링한 결과를 원하는 위치로 별대표로 생성 요렇게 머릿속에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썩 넣어두시면 돼요. 데이터의 정연미 필터 필터를 누리게 되면요. 요렇게 필터링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이게 자동 필터예요. 그리고 부서명에서 화살표를 누르고 난 다음에 텍스트 필터에서 같음 같지 않음 시작문자 끝문자 포함 포함하지 않음 사용자 지정 필터 요렇게 필터링을 줄 수 있는 거고 간단하게 모두 선택을 해체한 다음에요. 기획부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기획부만 요렇게 필터링이 돼요. 이게 바로 자동 필터다 라는 거고 다시 지우기로 누르게 되면 원래대로 다 돌아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커밀반 누른 다음에 숫자 필터에서 숫자 같은 경우는 같음 같지 않음 보다 큼 크거나 같다 보다 작음 작거나 같음 해당 범위 상위 10 평균 초과 평균 미만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필터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숫자 필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음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9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90점 이상인 경우만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동 필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날짜를 필터 한 다음에요 여기 보세요. 날짜 필터가 나오죠. 같은 이전 이후 해당 범위 내일 오늘 어제 그 다음에 주단위 그 다음에 달단위 분기단위 내년 올해 작년 쭉 이렇게 있는데요. 없는 게 있어요. 유일은요. 없죠.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날짜 필터에서 유일이 나온다 라고 뻥을 칩니다. 유일은 없어요. 그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지금 아까 여기서 우리가 필터링 했을 때 부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필터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점수니까 당연히 숫자 필터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섞여져 있을 때 섞여져 있을 때는 어떤 게 나오느냐 이렇게 또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제일 많은 데이터를 따라갑니다. 지금 텍스트 두 개 숫자 세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필터가 나와요. 왜? 숫자가 아까 텍스트 두 개 숫자가 세 개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시험제에서 언급을 하니까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고고필터의 엔드 조건인데요. 엔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이런 뜻이에요. 고고필터 같은 경우는 조건을 좀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하게 줄 수 있다는 건데 볼까요? 첫 행에 첫 행에 필드명을 나란히 입력합니다. 이렇게 나란히 입력을 하고요. 다음 동일한 행에 동일한 행에 조건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근무기간이 15 이상 근무기간이니까 연두잖아요. 15년 이상 그 다음에 나이가 50세 이상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이게 바로 고고필터의 엔드 조건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를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의미냐? 근무기간이 15년 이상 이면서 나이가 50세 이상인 조건 중요한 건 이면서 이면서 같은 행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서 엔드 조건이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복합조건 엔드하고 오아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엔드 그리고 이면서 얘는 첫 행에 지금 여기잖아요. 첫 행에 국어 영어 평균이라고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국사가 80 이상 영어가 85 이상 두 개가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평균 같은 경우는 다른 행에다가 85 이상이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무슨 뭘 뜻하는 거냐면 국사하고 영어는 둘 다 이거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행에 입력을 했잖아요. 여기가 바로 오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엔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국사하고 영어 국사는 80 이상 영어는 85 이상 두 개 다 만족 또는 평균이 85 이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사가 80 이상 이면서 엔드 영어가 85 이상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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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알 이 다른 행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이 85 이상 인 경우 요렇게 필터 조건을 갖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알 같은 경우 또는 이거나 다른 행에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한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데이터의 정렬미 필터의 고급을 클릭하게 되면 고급 필터 대화상자가 열리고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의 필터 또는 다른 장소에 복사 바로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 싶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다? 고급 필터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록 범위는 목록 범위는 A1에서부터 2에 6이에요. A1에서 2에 6.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조건범이 조건을 뭘로 할 거냐면요. 부서명 부서명 그 다음에 홍보부 개발부 홍보부 또는 개발부 홍보부 이거나 개발부 이거나 그죠? 다른 행에 입력하게 되면 뭐가 된다? 5화 조건 그리고 복사 위치는 G의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또 하나 고급 필터에서는요.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표시할 수 있어요. 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고급 필터의 특징이라는 거는 다른 장소에 복사 가능하다.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 확인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부 개발부 다 나오는 거죠. 왜? 홍보부 또는 개발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기획부는 나타나는 게 아니죠. 필터링되지 않는다. 보세요. 어떻게 돼요? 홍보부 하고 개발부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왜? 이 조건에 의해서 홍보부 이거나 개발부 OR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고급 필터예요. 또 갈까요? 이번에는 다른 장소의 복사와 마찬가지로 목록 범위는 A1에서 2의 6이고 그다음에 조건범위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성명이 홍 별표 홍 별표라는 건 뭐냐면 성명이 홍인 경우 뒤에 별표는 모든 문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는 다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사 위치는 바로 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명이 홍으로 시작하는 경우만 필터닝이 된다라는 거죠. 홍길동 그다음에 홍노력 바로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조심하실 게 뭐냐면 고급 필터에서 이 에스털리스크 별표는 모든 문자를 뜻하지만 이 물음표는 한 문자로 뜻해요. 이 와일드 카드도 잘 사용 되니까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커밀반 엑셀 평균 이렇게 한 같은 행에 동시에 세 개를 줬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엔드죠. 엔드 커밀반이 40 이상이고 엑셀도 40 이상이고 평균이 60 이상인 경우 이것도 한번 고급 필터에서 다른 장소로 복사 복독 범위는 A1에서 2에 6이고 그다음에 조건범위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복사 위치는 여기는 여기를 선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리게 되면 커밀반 40 이상 그다음에 엑셀 40 이상 평균 60 이상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필터링이 된다. 라는 거죠. 고급 필터의 복사 위치는 결과 옵션을 다른 장소 복사로 선택 했을 경우에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시트 복사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복잡하게 되어있지만 고급 필터 에서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복사 위치라는 거는 다른 장소 복사를 선택 했을 때만 보세요. 다른 장소 복사를 선택 했을 때만 복사 위치가 활성화 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위치에 필터 하게 되면 복사 위치가 반전돼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복사 위치는 고급 필터에서 이 복사 위치는 다른 장소 복사를 선택 했을 때만 사용 한다. 이렇게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다른 장소 복사를 선택 해서 복사 위치 같은 경우는 현재 시트 에서만 가능 하다. 그 얘기 에요. 말은 복잡하게 되어있지만 다시 볼까요. 고급 필터 복사 위치는 아까 아래쪽에 있는 복사 위치는 결과 옵션을 다른 장소 복사 선택 했을 경우에만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그거고 현재 시트 에서만 복사 할 수 있다. 이런 거 조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짜 필터 같은 경우는요. 필터링 기준 사용할 유일은 지원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날짜 필터 에서 이런 게 시험 문제에서 맞다 트리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 머리글의 드롭다운 화살표 에는 해당 열에서 가장 많이 입력된 데이터 형식에 해당하는 필터 목록이 표시된다. 아까 우리 텍스트 두 개 숫자 세 개 그래서 숫자 세 개 더 많으니까 숫자 필터가 나왔잖아요.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검색 상자를 사용해서 숫자와 텍스트 검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텍스트나 배경에 색상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 셀의 색상 기준으로 필터링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맞다 틀리다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번에는 자주 출제되는 오답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필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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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된다. 신경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고필터에서 조건을 줄 때 수식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철칙이 하나 있어요. 조건의 첫 셀은 반드시 여기 필드명으로 입력해야 된다는데 그 필드명과 다르게 줘야 돼요. 반드시 해당 필드명이 아닙니다. 다르게 줘야 돼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건의 첫 셀은 반드시 다른 필드명을 입력하거나 공백을 이용해서 생략해도 된다. 시험제에서는 이제 예를 잘 내는 거죠. 반드시 다른 필드명을 입력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동필터에서 여러 필드의 조건을 설정할 경우에는 필드간은 오아 조건으로 처리되어 결과가 표시된다. 자동필터에서는요 여러 필드의 조건을 줄 때는 오아가 아니고 엔드예요. 그리고입니다. 오아 조건으로 주려면 그래서 고고필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필터에서 여러 필드의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필드간의 엔드 조건으로 처리되서 결과가 표시가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마법사 텍스트마법사는 한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여러 셀로 분리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 텍스트마법사 3단계에서는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뛸 이 옵션이 있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열을 가져오지 않겠다. 그 열을 건너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열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일부 필드만 원하는 필드만 가져올 수 있다.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뛸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텍스트마법사가 아닌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셀로 텍스트를 갖다가 쪼갤 수도 있다라는 거죠. left 함수라든가 left 함수라든가 left 함수라든가 right 함수 그 다음 mid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텍스트를 갖다가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left 왼쪽에서 가져오는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가져오는 경우 right 함수를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몇 개 몇 개 중간 몇 번째에서 몇 개 그럴 때는 이제 mid 함수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마법사 외에 함수를 이용해서도 텍스트를 갖다가 쪼갤 수 있다라는 거고 텍스트마법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를 클릭한 다음에요. 바탕화면에 제가 테스트.txt를 만들어 놨거든요. 클릭을 하게 되면 텍스트마법사 3단계 중에서 1단계 1단계에서는 원본 데이터 형식 구분기호로 분리됨 그 다음에 너비가 일정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됨은 각 필드가 쉼표나 탭과 같은 문자로 나눠져 있는 경우고 너비가 일정함은 말 그대로 일정한 너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기로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얘인데요. 텍스트마법사 3단계 중에서 2단계 구분기호 얘가 또 시험 문제에 나와요. 구분기호의 종류 탭이 있고 탭으로 구분했느냐 그 다음에 세미컬론으로 구분했느냐 쉼표 공백 기타 이렇게 나눠져요. 이것도 맞다트리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우리는 공백을 선택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 미리 보기가 성명 점수가 딱 분리가 되잖아요. 또 다음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텍스트마법사 3단계 중에서 3단계 바로 이 부분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뛸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원치 않는 필드를 갖다가 안 갖고 올 수도 있다. 그거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게 되면 요렇게 성명 점수 홍길동 88점 김선 100점 요렇게 텍스트가 분리돼서 나타난다. 그 얘기에요. 텍스트마법사에서 범위에 포함되는 행수는 제한을 두지 않아요. 하지만 열은 반드시 하나만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 열 단위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선택한 열의 오른쪽에 빈열이 한 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고 없을 때는 선택한 오른쪽에 데이터 오브라이터 덮어 써본다. 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룹 및 개요 설정 이라는 게 있는데 그룹 및 개요 설정 이라는 건 일단 그룹을 짓겠다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가 있을 때 만약에 개요 지우기를 해요. 이 개요라는 건 예전에 윤곽선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윤곽선 개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요 지우기를 실행하게 되면 개요 기호가 지워지는 거죠. 말 그대로 개요 지우기니까 그리고 개요 설정에 사용된 요약 정보는 제거되지 않아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부분합을 아직 안 배웠지만 부분합을 작성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합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엑셀 점수가 합계가 구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 이 윤곽기호 개요기호 그룹 해제 가게 되면 개요 지우기가 있어요. 개요 지우기를 누르게 되면 이 집계된 데이터가 삭제가 되냐 안 되냐 안 됐잖아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별로 유약된 데이터에서 개요 지우기를 실행하게 되면 말 그대로 개요기호가 지워지는 거지만 개요 설정에 사용된 요약정보 합계 같은 거 제거되지 않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유효한지 안 한지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전에 입력된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할 경우에 만약에 조건이 맞지 않아요. 조건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삭제돼요? 아니요.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삭제된다고 뻥을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부분합을 해제하고 여기 지금 컴일반 점수 컴일반 점수를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정수로 하기로 하고요. 최소값을 50으로 하고 최대값을 100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수가 점수는 0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50에서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50에서 100점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지금 50에서 100점 벗어나는 데이터들은 다 삭제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삭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70이에요. 110점이라는 거 없었잖아요. 그러면 유효성 검사에서 잘못했다. 50에서 100점까지만 입력해야 되니까 취소. 그죠? 삭제되지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또 하나 39점이에요. 50부터 100점까지니까 49점 입력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유효성 검사에 맞지 않으니까 취소 데이터가 삭제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전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경우에 유효성 조건이 맞지 않는 데이터는 당연히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뻥을 친다? 삭제된다. 라고 뻥을 친다. 라는 거죠. 자주 출제되는 오답 구분기호는 탭과 세미콜론만 설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분기호는 탭이라든가 세미콜론 쉼표 공배 기타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탭과 세미콜론만 이러면 틀린다. 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이라는 거는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그룹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끼리끼리 모여야 되잖아요. 해처모여? 그게 바로 정렬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될 필드로 먼저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게 선행작업이에요. 부분합에서 그래서 먼저 정렬을 해야 된다. 또 정렬은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이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부분합을 할 때 정렬은 오름차순으로만 내림차순으로만 이렇게 뻥을 쳐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분합을 실행하게 되면 부분합에 대한 정보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가 있는데 숨길 수 있도록 목록에 개요가 이 개요라는 거는 윤곽을 뜻해요. 개요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개요 윤곽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요기요 윤곽기요 그래서 개요는 윤곽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엑셀 엑셀 2021 서부터는 윤곽기요를 개요기요 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근데 윤곽이라는 표현들은 아직도 같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개요 윤곽 어떤 게 나와도 같은 의미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고 만약에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이용하려고 하면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을 중첩 그러니까 부분합을 또 실행시키는 거죠. 그런데 실행시킬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잖아요.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설정되어 있으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면 중첩해서 함수 두 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이상의 함수를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전의 부분합 결과는 제거되고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로 변경한다. 당연히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다르게도 표현을 해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이전 부분합을 지우고 새로운 부분합을 삽입한다. 왜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니까요. 단어가 갖는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명 성명 컴퓨터 일반 엑셀 점수가 있는데요. 개발부 기획부 홍보부 부서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구하고자 한다. 그럴 땐 뭘 해야 돼요? 정렬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렬 부서명을 기준으로 셀값 오름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이 없어요. 확인 그러면 개발부 기획부 인사부 홍보부 해처모였잖아요. 이 상태에서 부분합이다라는 거죠. 데이터의 계유 그룹에 가서 부분합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그룹화 항목은 부서명이죠. 왜냐하면 성명을 그룹화할 수는 없죠. 컴일반 엑셀 점수 그룹화할 수 없죠. 부서명을 그룹화한다라는 거고 사용할 함수 함수는 합계 합계가 있으면 평균 합계 평균 따라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개수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곱 그 다음에 아까 개수가 있었죠. 숫자 개수 그 다음에 표준편차 분산인데 표본 표준편차 표본 분산 그 다음에 그냥 표준편차 그 다음에 분산 이런 것들을 함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다 암기하기보다는 안 되는 거 중의수 중간에 위치한 수 중간값 석차 그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합계를 구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 부서명이라는 걸 갖다 더할 수는 없잖아요. 텍스트니까 성명도 마찬가지고 컴일반은 점수니까 컴일반 점수 엑셀 점수니까 얘는 부분합 계산 항목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룹할 항목은 부서명이고 함수는 합계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거는 숫자로 돼 있는 컴일반 엑셀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처음 할 때는 의미가 없죠. 두 번째 할 때 이전에 만든 거 그걸 갖다가 새로운 값으로 대치할지 안 할지 여부에요. 그 다음에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도 가능해요. 그리고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일반적으로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를 하는데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를 하는 거고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아래의 요약 표시를 안 하겠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 모두 제거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이 데이터를 다 제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분합 만든 걸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분합 자체를 갖다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서명을 그룹으로 해서 합을 구하겠다. 컴일반 엑셀의 점수를 확인을 누르게 되면 요렇게 부서별로 컴일반 엑셀 합이 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부 기획부 인사부 홍보부의 합 그 다음에 총합계가 구해진다. 이게 바로 부분합이에요. 또 갈까요? 부분합 들어가서 요번에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평균 평균을 구하는데 지금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되어 있잖아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합계가 평균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면 보세요. 평균 합계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부분합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1, 2, 3,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호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윤곽 기호예요. 1번을 누르면요. 숫자가 1, 2, 3, 4 올라갈수록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누르면 전체 평균 총합계만 나오는 거고 2, 그러면 부서 그 다음에 3 부서의 평균 요약 전체 평균 총합계 그 다음에 4를 누르면 전체 다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1, 전체 평균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많이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요. 지금 보세요. 마이너스 감춰주죠. 플러스는 뭔가 안에 있다. 플러스 보여주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다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 감춰진다. 숨겨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 많이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분압에서 모두 제거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데이터가 삭제된다? 삑! 틀려요. 모두 제거를 누르게 되면 부분압 자체가 제거가 된다. 데이터가 제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표 같은 경우는요. 특정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한 번의 연산으로 빠르게 계산해서 표의 형태로 표시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데이터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한 형태의 상대참조 혼합참조 수식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수식을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표는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한 번에 여러 셀의 데이터를 입력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식이 입력될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표 기능을 실행을 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표 기능 같은 경우는 입력된 셀의 일부분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다.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표 전체를 갖다가 수정해야 된다. 전체를 선택하고 삭제를 해야 돼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 미리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B의 3 셀을 선택하고 Delete를 눌러보겠습니다. 뭐라고 떠요? 데이터표의 일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전체를 선택하고 나서 Delete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A1 곱하기 10%가 되어 있어요. A1에는 A1 셀은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0이죠. 0 곱하기 10% 그럼 당연히 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A1 셀 곱하기 50% 그럼 A1 셀 비어있으니까 당연히 0 곱하기 50% 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0이죠. 그런데 이 데이터표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금액이 50만원이에요. 10% 할인하면 얼마냐 50% 할인하면 얼마냐 그거예요. 그래서 50만원 20만원 30만원을 한꺼번에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A1 곱하기 10% 그 다음에 여기는 A1 곱하기 50% 그럼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해요.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가상분석의 데이터표가 있습니다. 여기 오게 되면 지금 방금 전에 데이터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데이터표를 실행시키게 되면 여기 뭐라고 떠요. 데이터 테이블로 뜹니다. 아직까지 엑셀 2021에서 이렇게 용어 통일을 아직 못했어요. 아까는 데이터표인데 여기는 데이터 테이블 대화상자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데이터표 데이터 테이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표 같은 경우는 행입력셀 열입력셀이 있는데 지금 이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는 결과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입력셀에다가 방금 전에 그리고 A1셀 비어있잖아요. A1이라고 입력을 해줘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열입력셀에다가 A1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50만원에 10% 5만원 20만원에 10% 2만원 30만원에 10% 3만원 그 다음 50%는요. 50만원에 50%니까 25만원 20만원에 10만원 30만원은 15만원 한꺼번에 구해줬잖아요. 이게 바로 데이터표 기능이에요. 그러면 원리는 뭐냐면요. 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얘예요. A1셀이 비어있잖아요. 여기에 5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50만원을 집어넣습니다. 50만원을 집어넣어요. 그럼 50만원 곱하기 10%가 되는 거죠. 여기 아까 곱하기 10%니까 그 다음에 20만원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30만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A1셀에 50만원 20만원 30만원을 번갈아 가면서 넣으면서 여기서는 곱하기 10% 여기는요. 곱하기 50%를 데이터표가 자동적으로 해서 이렇게 결과를 구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표입니다. 또 갈까요? 요번에는 구구단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부분만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Delete를 누르면 삭제가 돼요.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색깔을 일부로 줬어요. 2에 11 그 다음에 2에 12 여기 보세요. 는 2에 11 곱하기 2에 12 그러면 둘 다 데이터표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0이 떨어지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23456789 23456789 구구단표입니다. 전체를 이렇게 범위선정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상분석의 데이터표 들어와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는 열 입력셀 하나만 있었지만 얘 같은 경우는 행과 열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 입력셀을 2에 12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열 입력셀을 2에 12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요렇게 구구단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원리가 뭐냐 2에 11셀에 2 2에 12셀에 2 요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면서 곱해진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표 기능이에요. 통합이라는 거는 합친다 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형식의 여러 데이터의 결과를 하나의 표로 통합 합쳐준다. 요약을 한다라는 거고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의 이름을 정의해서 통합 가능하다 라는 거고 다른 원본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을 때 통합을 하게 되면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도 통합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해요. 조심하시고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기 2분기 매출액 그래서 사업명 매출 사업명 매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1분기 2분기를 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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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자 한다는 거죠.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함수는 합계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참조 또 A2 서부터 B에 5 추가 그 다음에 또 D에 2에 서부터 2에 5 추가를 누르고요. 이 두 개의 영역을 통합시키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할 레이블은 첫 행 왼쪽 열 다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본 데이터의 연결인데 원본 데이터에 연결을 하게 되면 원본이 바뀌면 변경되면 같이 결과가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 원본 데이터의 연결은 같은 워크시트 안에서는 작업이 안됩니다. 볼까요? 확인 통합 시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에서 원본 데이터의 연결은 서로 다른 시트 다른 통합 문서 다른 경우에만 작업이 돼요. 같은 워크시트에서는 안됩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확인을 누리게 되면 보세요. 사업명 김선 1분기 때 50 김선 50 그러니까 100이 된 거고 이기적 20 이기적 20 이기적 40 채영진 30 채영진 30 채영진 60 이게 바로 통합이에요. 부분합에서 사용할 함수 중에 백분율 안되요. 중간값 안됩니다. 우리가 중간값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위수라고 표현해요. 중간에 중간에 위치한 수 중간값 또는 중위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간값 중위수 그 다음에 석차를 구하는 순위 이런 함수들은 부분합에서 지원되지가 않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계산이라든가 수식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부분합에서 쓸 수 없는 함수들이에요. 백분율 중간값 순위 이런 걸 시험 문제에서 내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계산 수식 이런 것들도 내어 할 수 없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통합에서 모든 참조 영역에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를 추가해서 통합할 수 있어요.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도 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레이블을 모두 선택한 경우에 각 참조 영역에 결과표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을 경우에는 통합 결과표에 별도의 행위나 열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 이미 살펴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통합에서 지정한 영역에 계산될 요약함수는 함수에서 선택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합계라든가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오답 지문 구루팔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에서 부분합이 계산된다. 자동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부분합이 계산된다. 이름은 틀린 거죠. 정렬을 하는데 뭐예요?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 선행 작업을 하는데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나 이거는 사용자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 자동으로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부분합이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통합에서 원본 데이터의 연결 원본 데이터의 연결은 뭐예요?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결과가 바뀌는 건데 얘는 서로 다른 시트에만 가능해요. 서로 다른 시트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같은 통합문서인데 서로 다른 시트는 가능해요. 그리고 같은 통합문서가 아닌 서로 다른 통합문서도 가능해요.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같은 통합문서인 경우에만 문제가 있는 거죠.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버테이블 피버차트 보고서 가겠습니다. 피버테이블에 PIVOT 피벗이 무슨 뜻이 있냐면 중심 중심축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분석 요약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외부 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피버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외부 데이터도 사용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나 외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분석해주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피버차트도 작성이 가능해요. 방금 전에 제목에서 피버테이블 피버차트 보고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피버테이블을 가지고 피버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요.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피버테이블은 자동적으로 그 원본 변경된 데이터에 따라서 바뀌지가 않아요. 업데이트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버테이블의 데이터도 변경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피버테이블은 새로고침 또는 모두 새로고침을 해줘야 돼요.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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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에 피버테이블을 생성하게 되면 보고서의 필터 위치를 보고서 필터를 줄 수 있거든요. 피버테이블에서 필터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보고서 필터의 위치를 A1셀을 줘요. A1셀을 줬다 그랬을 때 행 네이블은 어디에 잡히겠느냐 위치가 두 행 아래로 잡혀요. 그러니까 A1셀에서 두 행 아래면 더하기 2하면 되는 거죠. A3셀에 A3셀에 만들어진다. A3셀에서 셀에서 시작한다. 이게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피버테이블과 연결된 피버차트가 있는 경우에 피버테이블에서 피버테이블 분석의 동작에 모두지우기 명령이 있어요. 얘는 말 그대로 모두지우기잖아요. 그러니까 피버테이블하고 피버차트 필드 서식 필터 다 제거됩니다. 말 그대로 모두지우기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버테이블 옵션 대화상자에서 오류값을 빈셀로 표시하거나 빈셀에 원하는 값을 지정해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요? 옵션 피버테이블 옵션 대화상자에서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럼 직접 한번 피버테이블 보겠습니다. 지금 원본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피버테이블이거든요. 피버테이블의 생김새 그 다음에 피버테이블을 또 하나 만들 건데요. 피버테이블은 부분적으로 선택하고 딜레트를 눌렀을 때 이렇게 삭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하고 딜레트를 누르게 되면 다 삭제되어 갑니다. 피버테이블을 하나 만들 건데요. 원본 데이터에서 삽입해서 피버테이블 표 그룹에서 피버테이블 또는 차트 그룹에서 피버차트 피버차트 피버테이블 피버차트 만들 수 있다. 피버테이블 피버차트는 반드시 피버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피버테이블 하나 만들려면 삽입해서 이제 표 그룹에서 피버테이블 누르고 피버테이블 만들기 위해서 표 또는 범위 선택 여기서 범위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하는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가능하다 안하다 가능하다 이런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버테이블에 넣을 위치 새 워크시트에 할 건지 또는 기존 워크시트에 할 건지 기존 워크시트 같은 경우는 위치를 갖다가 선택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혜 3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럼 이렇게 이제 피버테이블 레이아웃 성자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면 지금 부서명 성명 컴일반 엑셀 제가 딱 클릭 4번 했어요. 4번 하니까 이런 피버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부서별로 부서별로 사원에 따른 컴일반 그 다음에 엑셀 점수가 구해진 거고 그 다음에 부서명을 기준으로 필터링 필터에다가 드래그하게 되면 보세요. 행 레이블이 지금 지혜 3잖아요. 그럼 부서명 필터는 지혜 1 아까 지혜 1 지혜 2 지혜 3 두 행 아래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기능을 하냐 부서별로 필터링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해요. 개발부만 지금 필터링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보고서 필터라는 거고 두 행 아래 지혜 1 보고서 필터 그러면 지혜 3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모두 확인 지금 김선 사원이 89점이에요. 커밀반이 근데 89점이 아니고 100점이에요. 잘못 입력했습니다. 원머데이터를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김선 89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피버테이블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 이거 신경 쓰셔야 되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피버테이블 분석 탭에 가게 되면 데이터 그룹에 세로고침이 있어요. 세로고침에서 세로고침 그 다음에 모두 세로고침 세로고침에 바로 가르키는 알트 플러스 F5 그 다음에 모두 세로고침은 통합문서 전체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F5 세로고침을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업데이트가 되죠.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옵션 피버테이블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피버테이블 옵션 대화상자의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방금 전에 살펴본 오류값 표시 오류값을 어떻게 표시할지 그 다음에 빈셀 어떻게 표시할지 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 탭에서 총합계 행총합계 표시 열총합계 표시 설정이 가능하다 요것도 아셔야 돼요. 피버차트를 작성할 때요. 자동으로 피버테이블도 함께 만들어진다 요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피버차트를 만들 때 피버테이블도 함께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피버테이블을 만들지 않고는 피버차트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문제에서 그대로 나오는 센텐스인데요. 보세요. 피버테이블하고 피버차트를 함께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만약에 작성된 피버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죠. 시험문제에서는 피버차트도 함께 삭제된다 라고 뻥을 칩니다. 그게 아니고 피버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돼요. 일반 정적 차트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피버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피버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방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피버테이블 보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뭘 한다? 세로고침. 모두 세로고침. 피버테이블 분석 탭의 데이터 그룹에 가서 세로고침에 세로고침이나 모두 세로고침을 클릭해야지만 수정된 데이터가 반영된다. 세로고침에 바로 밝히는 알터 플러스 F5 모두 세로고침 모두 통하면서 컨트롤 플러스 알터 플러스 F5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삽입에서 피버 차트에서 피버 차트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요. 범위는 지금 A1에서 D의 10이고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G3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마찬가지로 부서명, 성명, 컴밀만, 엑셀 클릭을 해요. 지금 피버 테이블하고 피버 차트가 같이 만들어졌잖아요. 바로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 피버 차트는 피버 테이블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얘가 우리가 부서명을 필터 보고서 필터에 갖다 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G1, G3 이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위치 이게 바로 피버 차트에요. 그러면 부서명에서 개발부만 나오기 하고 싶다. 차트에 요렇게요. 이게 피버 차트에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는 뭐냐면 피버 테이블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게 되면 피버 차트가 어떻게 된다? 일반 차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버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일반 차트로 바뀐다. 피버 차트에서 그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버 차트 작성할 때 피버 테이블 함께 만들어진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버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고침 새로고침 알트 플러스 F 모두 새로고침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F 자주 출제되는 오답 지문 값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일부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값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데이터만 추가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이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 정렬 적용해서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으나 그래놓고 조건부 서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부 서식도 적용이 돼요. 어디에서? 피버 테이블에서 조건부 서식 역시 적용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탐색 또는 분석 가능하다라는 거죠. 피버 테이블에서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라는 거는 뭐냐면요. 수식에서 결과값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값을 구하기 위한 입력값을 모를 때 사용하는 기능이 목표값 찾기예요. 다시 한번 갈까요? 결과는 알고 있어요. 결과값은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려면 입력 어떤 걸 해야 되지? 그걸 모를 때 입력값을 모를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목표값 찾기고 목표값 찾기를 들어가게 되면요. 수식셀이 있어요. 그러면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세요. 수식셀은 뭐가 와야 돼요? 여기요. 당연히 수식이 와야 되죠. 그래서 수식셀에는 값을 바꿀셀이 참조하고 있는 얘가 참조하고 있는 당연히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한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수식셀이니까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한다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얘도 그래요. 찾는 값 시험지에도 잘 나와요. 찾는 값 찾는 값이니까 여기다 뭘 입력해야 돼요? 값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수식셀과 값을 바꿀 셀 얘는 셀, 셀 그래서 이렇게 셀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데 값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값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찾는 값에는 구할 목표값을 입력한다. 값이라는 건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값에는 수치 숫자로 입력을 하면 돼요. 그것도 시험지에 잘 나와요. 바로 이겁니다. 찾는 값에는 셀 주소를 입력할 수 없다. 당연하죠. 셀 주소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셀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이 화살표 단추도 없어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식에서 참조한 특정 셀의 값을 계속 변화시켜서 수식의 결과값을 원하는 값으로 찾아주는 거. 그게 뭐다? 바로 목표값 찾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붕어빵이 한 개에 천 원이에요. 근데 서른 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매출 금액은 얼마예요? 3만 원이죠. 비에트 곱하기 천 원 곱하기 30 그러니까 당연히 비에트 곱하기 C2 3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목표값 찾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 그룹의 예측 데이터 탭의 예측 그룹에 오게 되면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수식 셀은 지금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D2 D2에 B2 곱하기 C2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수식이 입력된 셀을 갖다가 지정한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찾는 값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매출 금액이 3만 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10만 원이 되려면 찾는 값 숫자로 입력했잖아요. 10만 원이 되려면 몇 개를 팔아야 되냐 그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갈까요? 수식 셀은요. 매출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B2 곱하기 C2 그 다음에 찾는 값은 이 매출 금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이 되려면 몇 개를 팔아야 되냐 알거죠. C2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엑셀이 계산을 하는 거죠. 100개를 팔아야지만 매출 금액이 10만 원이 된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픽스가 되는 거고 취소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아하 10만 원이 매출 금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되려면 결과 값은 알고 있어요. 10만 원 그런데 입력 값을 몰라요. 몇 개를 팔아야 될지 몰라요.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게 뭐다? 목표 값 찾기 100개가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시나리오인데요. 시나리오는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요약 요약해주는 보고서를 의미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생성하기 전에 변경 셀하고 이제 결과 셀이 있는데 이 주소를 이름을 정의를 하게 되면요. 셀 주소 대신에 셀 참조 주소 대신에 정의된 이름이 보고서에 표시가 돼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변경 셀하고 결과 셀 지금 여기 셀 셀이잖아요. 셀.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을 주게 되면 당연히 이름이 보고서에 표시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연한 얘기잖아요. 셀 주소를 이름을 정의하게 되면 주소 대신에 이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자동으로 갱신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변경된 값을 요약 보고서에 표시하려면 다시 작성을 해야 돼요. 새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 개념도 신경 쓰시고 이규리 학생이 컴퓨터일반은 50점 맞고요. 엑셀은 60 엑셀은 70 을 맞았어요. 그랬을 때 평균 에버리지 함수를 가지고 구했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컴퓨터일반이 100점을 맞았다. 그럼 평균이 몇 점으로 업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일반이 50점인데 이거보다 더 못 봤어요. 10점을 맞았다. 그랬을 때 평균이 몇 점으로 다운되느냐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탭의 예측그룹의 가상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누른 다음에 지금 하나 돼있는데 삭제하고요. 시나리오 이름이 업이에요.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변경셀은 비에투 컴퓨터일반 지금 이 비에투를 여기 이름 상자에 보면 컴일반이라고 제가 정의를 미리 해놨어요. 이거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립니다. 점수가 컴일반이 올라가는 거예요. 100점으로 올라갑니다. 100점 확인 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점수가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 그 다음에 변경셀은 비에투 확인 점수가 10점으로 다운이 돼요. 확인 그러면 지금 업다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약을 누리겠습니다. 요약 요약을 누르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에서 시나리오 요약이 있고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좀 아셔야 되고 보고서의 종류 시나리오 요약 시나리오 요약 그 다음에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셀은 2에 투 평균이 들어있는 얘는 이름을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이거예요. 현재 값은 50인데 만약에 100점이 되면 평균이 77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50점인데 10점 맞았어요. 그럼 평균은 47점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커밀반 이름 정의해놨기 때문에 셀 주소 대신에 커밀반이라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결과셀은요. 셀 주소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또 언급을 잘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지금 요약을 누른 상태에서 시나리오 요약 같은 경우 시나리오 요약 같은 경우 이 결과셀 이해툴을 주지 않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만들어는 졌어요. 그렇지만 시나리오 관리자다운 의미는 없죠. 그냥 커밀반 50 점수 업 백 다운 10 시나리오 원활한 보고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요약을 하는데 지금 시나리오 요약에서는 결과셀 없이도 그냥 작업은 됐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만약에 시나리오 피버테이블 보고서에서 결과셀 없이 그냥 확인을 눌렀다. 그러면 이거예요. 시나리오 피버테이블 보고서를 만들려면 결과셀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시나리오 요약 같은 경우는 결과셀을 입력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더라. 시나리오 피버테이블 보고서는 결과셀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만든다. 결과셀을 넣어라. 라고 나온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원본 데이터에서 변경 셀의 현재 값을 수정하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안 된다. 업데이트 되지 않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신경 쓰셔야 돼요. 이번에는 자주 출제되는 오답 질문인데요. 목표값 찾기에서 값을 바꿀 셀에는 하나 이상의 셀을 입력할 수 있다. 라고 뻥을 쳐요. 하나 이상의 셀 입력하는 게 아니죠. 하나의 변수 입력값만 사용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목표값 찾기에서는 하나의 변수 입력값만 사용하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결과셀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지만 시나리오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결과셀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뻥을 칩니다. 뭐예요? 우리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만들 때 결과셀을 지정하지 않아도 만들어졌잖아요. 물론 결과셀 없이 만들어지지만 아무튼 결과셀을 지정하지 않아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결과셀을 반드시 지정 여기 결과셀을 반드시 지정 요약 보고서 요약에서 결과셀을 지정하지 않아도 만들어져요. 그죠? 그런데 피버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결과셀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셀 반드시 지정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피버 테이블 보고서 시나리오 피버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결과셀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더라 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